그 괜찮아? 백혁아! 백혁아! 끝났습니다! 가다가! 가다가 산족들을 만났어요! 가다가 산족들을 만났어요! 돈을 다 뺏겼습니다! 괜찮습니까? 목숨만 겨우 건져서 왔습니다! 죽을 뻔했습니다! 죽을 뻔했습니다! 막 이렇게 때리고 칼 들고 막 이렇게 너무 무서웠어요 칼을 들고 죽을 뻔했습니다! 내 겨우 내가 살려서 온 거예요! 내가 15개만 뛰시면! 진짜! 가방을 좀 봐도 될까요? 안 됩니다! 난 진짜 없습니다! 진짜 없습니다! 어 뭐야? 죄인 2대 가면 들으라! 머슴들의 반란이 선거해! 너는 대감이 아닌 노비로 자천되었다! 자 지금부터 반란에 참여한 머슴 중에 새 대감을 뽑도록 하겠다! 야야 나와! 바로 갑시다!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! 지금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! 바로 바꿔버리자! 저 놈이 새끼가! 저 싸가지 없는 놈이! 15개! 15개! 15개 모아! 아 그 돈으로 저거 하는 거야! 진짜 그 돈으로? 어디 자식아! 뽑아서! 가만 갖다라 인마! 재석화 고민이 들어있습니다! 네가 뽑아! 하나 뽑아! 제가 한번 하고 싶어! 하고 싶지 너! 뽑았습니다! 재석이! 재석이 형이 좀 짜증 날 것 같은데? 나 되면 최고다 지금! 재석이 되면 진짜! 내 나라 이놈아! 내 나라 이놈아! 내 나라 이놈아! 유심사! 유심사! 역시! 당장 법도록 해라! 내가! 네 비록 이렇게! 시끄러워! 시끄러워! 머슨챗수의 특수요원입니다! 골값을 떨어라! 골값을! 당장 법도록 해라! 역시! 역시! 당장 법도록 해라! 역시! 내가! 저 당신이 준 돈으로 저기다 내고 왔어! 저 고향도록! 딱 15개가 보자 알았는데! 고향도록! 저기다 내고 왔어! 네? 그럼 저 형 뭐 한 거야? 그냥 옷 입었다 벗은 거야! 패션쇼! 역시! 역시 대감은 또! 대감!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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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